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또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내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시편 103편도 다른 다윗의 시편과 같이 그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의 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유라심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에게서 점차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게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은혜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만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영원하 여와를 송축하라라는 찬양으로 이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수많은 이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지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모두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을 알 때에만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자마자 허겁지겁 놀라면서 뛰어나가더랍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 친구가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술도 먹지 않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맨정신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찬양의 기쁨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편, 103편은 왜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기뻐서 다윗과 같이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10편, 103편의 찬양은 그 기쁨을 알기에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면서 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주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심 때문이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풍부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그의 인자하심을 송축합니다. 1절에 내 영어나 송축하라로 오늘 찬양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원어의 뜻이 다른 노래하다라는 말과 구별됩니다. 단순히 악기로 노래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을 빌며 축하하다, 말로 사랑과 감사에 더 우러나운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송축하다라는 이 말이 무릎으로 들이는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릎으로 들이는 고백, 성경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릎으로 들이며 고백하는 그 순간, 쥐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 내 전심을 들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장기 속에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발과 내 손도 내 손톱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속에 있는 생각과 그 마음과 영혼이 다 주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을 겪었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이라 정의하지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외면받고 소외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곁에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 내 죄가 가득해서 절대 나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 곁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두셨기에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복된 죄와 허물로 나는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게 다 병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병은 내적인 병과 외적인 모든 병을 다 일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이키신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각났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싸매시고 치유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 내 아픔과 상처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생명을 속량했다. 값을 주고 그를 자유케 하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나를 떠나서서 말할 수밖에 없던 더러운 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 생명의 죄악을 사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으니 내 삶이 만족합니다. 그 만족감이 억눌렸던 우리를 독수리같이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다시 가슴에 새기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만족함의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궁유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유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까지는 개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면 6절부터는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6절에 여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이 경험한 공동체적 감사에 대한 경험인데 그가 기억하는 큰 운총은 무엇인가 그가 역사를 다스리는데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것과 억압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억압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억압하는 자를 없이 하는 것과 또 억압당한 자를 없이 하는 것이지요.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 스스로에게 억눌려 있는 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행복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행복으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전에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면 우리는 이전의 행복의 목적으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행복이라 여기던 자가 그 돈의 짓눌려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니 이제 그 돈의 얼매의 의미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두 가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해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셨다는 것은 억압당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당연한 것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는데 8절입니다.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더 크신 겁니까? 극률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이 심판하기 위한 공의로움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지요.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말씀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궁유람이 얼마나 큰지 표현하는데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이들에게 너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두 팔을 벌려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크기를 말할 때에 하늘만큼 땅만큼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심판과 또 그 공의로움의 크기보다 더 큰 인자하심의 크기가 얼만큼 큰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와 허물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기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기시기도 하지만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 공의로움 속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동의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율하심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내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심판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은 특별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셨습니까? 결국 죄를 짓게 만드셔서 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시는 것에서도 또 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비야 에세이에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서 벼랑 끝 100미터 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미터 전 계속 나를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미터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날 벼랑 끝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절대 여기서 나를 밀어내실 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서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처럼 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진 연후에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율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궁율이 여기신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육신의 어머니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난 날 모세에 이끄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파를 넘어 궁율과 인자심이 여전히 주를 경애하는 자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우리 함께 모인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심으로 찬양의 고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풀같은 인생을 기억하시니 그 인자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풀같은 인생을 기억하시니 그 인자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재개발 지역에서 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을 살피니까 동남아 부인과 한국인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급작스레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때 큰 병원비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재개발 지역의 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도 가스도 끊긴 채 너무 추운 한파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파로 인해서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갑작스런 뇌추력 발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 사고로 남편은 이미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어떻게라도 살리겠다는 의지로 그 침대에서 몸을 움직여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아내의 몸 위에 몸을 덮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추운 한파 이 남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덧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과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권불십년, 화무시비롱 그 권력의 길 위 십년을 가지 못하고 그 꽃의 아름다움이 열흘을 가지 못하는 그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대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열풍에서 사라지는 꽃과 같이 그 흔적조차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남지 않는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존재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존재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사라져간 역사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들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에 기대어 위로할 수 있고요. 그 영원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유암에 대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인생이고 짧은 인생 어떻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아웅다웅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를 미워할 수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이 영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다툼과 시기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불어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에 깃대어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들부가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소유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궁유래 하나님, 나는 죄뿐인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곳과 같이 우리의 죄를 건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들부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을 찬양하는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들이는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의 고백을 간직하며 나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